정의민의 영화무악을 진행하면서 많은 청취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가 교통사고를 당한 지 14일 만인 8월 4일 오후 6시 30분경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교통사고가 난 것은 7월 22일 오후 2시 40분경 방송사로 출근하던 길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한강대교 남단 흑석동 3거리에서 갑자기 차로를 바꾸다가 혹은 급브레이크를 밟다가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오던 스타렉스 자동차와 정면 충돌하면서 차량이 전복됐다고 한다. 그가 왜 갑자기 중앙선을 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인근 주민은 사고 지점 앞에 골목이 있는데 그곳에서 종종 차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접촉사고가 많았다. 정음인 아나운서 역시 갑자기 튀어나온 차를 피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사고 후 혼수 상태로 여의도 성모병원에 실려간 그는 4시간여에 걸쳐 대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수술을 집도한 나형규 교수는 뇌가 많이 부어있고 손상도 심하다.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가족과 동료, 팬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가 회복하리라 믿고 기다렸다. 남편 조종수 씨와 가족들은 24시간 내내 그가 누워있는 중환자실을 지키고 있었고 팬클럽 회원들과 동료 아나운서들도 수시로 병원을 찾았다. 특히 92년 입사 동기인 김지훈 아나운서는 저녁 면회 시간마다 거의 출근도장을 찍다시피 했을 정도. 하지만 그는 결국 뇌부종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삼성서울병원에 차려진 고인의 빈소를 찾았을 때 유가족들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며 비통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빈소 앞에 앉아 아내의 영정을 응시하는 남편 조 씨의 눈엔 눈물마저 말라 있어 보는 사람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그의 소구름을 하늘이 대신하는 것일까 장대비가 쏟아졌다. 정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던 mbc 아나운서실의 슬픔 또한 컸다. 8월 4일 밤 mbc 이윤철 아나운서 국장을 비롯해 김주화, 이재용, 홍은철 등 동료 아나운서들이 속속 찾아와 고인의 면복을 빌었다. 정 씨와 출발 비디오 여행을 1년간 함께 진행했던 홍은철 아나운서는 그래도 희망을 갖고 기다렸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며 한숨을 지었다. 그렇게 열정적인 아나운서는 없을 거예요. 그 작은 체구에 어디에서 그런 열정이 나오는지 참 의아할 정도였죠. 아이한테도 참 잘했는데. 영정사진을 고르려고 정아 아나운서의 컴퓨터를 뒤졌더니 아들 사진만 잔뜩 있더라고요. 그만큼 아이에게 끔찍했죠. 정 씨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들 성빈이는 아직 엄마의 죽음을 모르고 있다. 정 씨의 시어머니는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 봐 아직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이는 지금 큰 집에 있어요. 사촌들과 놀면서도 계속 엄마를 찾아요. 여행 가야 하는데 엄마는 왜 안 오냐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보면 가슴이 미어져요. 비행기표 끊어 짐 다 싸놓고 여행 가져던 엄마가 오지 않으니까 제 딴에는 얼마나 엄마가 원망스럽겠어요. 예정대로라면 정 씨는 사고가 난 7월 22일 오후에 출근해 숙직을 한 후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면 바로 남편 아들과 함께 괌으로 휴가를 떠날 참이었다. 그래서 짐도 미리 다 싸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못 쓰게 된 비행기표와 풀지 않은 여행가방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장례식은 8월 6일 오전 9시 30분 여의도 MBC 사옥에서 치러진다. 식이 시작되기 10분 전쯤 이모들의 손을 잡고 정 씨의 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는 막내 이모 무릎 위에 앉아서 영문도 모른 채 자신에게 몰려드는 카메라 세례를 감당하고 있었다. 장례식 중에 고인이 생전에 영화음악을 진행했을 때 육성이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를 듣던 동료 아나운서들은 감정이 북박쳤는지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남편 조 씨도 고개를 숙인 채 슬픔을 사겼다. 뒤이어 조사 낭독에 나선 김지훈 아나운서는 고인을 강철보다 강하고 때로는 여리고 순수한 언니였다고 회고했다. 언니 같이 놀려가야 할 엄마가 안 오니까 성빈이는 지금 엄마가 나쁜 공룡들과 싸우고 있는 줄 알아요. 왜 엄마 혼자 나쁜 공룡들과 싸워야 하냐고 같이 싸우면 안 되냐고 물어요. 언니 그러고 보니 우리 살면서 참 많이 싸워왔다. 물처럼 살 수 없다고? 영류를 탈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그가 조사를 낭독하면서 성빈이 이야기를 꺼내자 울음소리가 더욱 잦아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옆에 있는 사촌들과 장난을 치며 웃기까지 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헌화를 마지막으로 장례식이 끝난 후 그의 시신은 많은 이들의 배웅을 받으며 오랫동안 몸담았던 여의도 MBC 사옥을 떠났다. 남편 말고 아들 하나를 남겼습니다. MBC 사오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에서 흐느끼는 엄마와 동료들을 본 채 만 채 아빠 품에 안겨 그저 천진난만하게 놀던 그 다섯 살 베기가 떠오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겪결될 서러움에 그만 콧잔등이 시큰해집니다. 정은임을 안 것은 대학 1년이었던 94년쯤일 겁니다. MBC 노조가 파업을 벌일 때마다 손석희 등 이른바 강경파와 함께 늘 선봉에 선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은임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진행하던 라디오 영화음악 프로그램을 들으며 그녀의 매력 속에 빠져든 것과 달리 제겐 텔레비전 세미 깊은 물이란 코너의 사회자로서 그녀가 보여준 모습이 훨씬 인상 깊습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부르는 준운동꽃 노래 그리고 개량 한복 차림의 한무리 가수들이 들려주는 국악성 가요 등이 그녀 프로그램의 단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녀는 의식 있는 방송인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은임은 서울대 입문대 고교 미술사학과 87학번입니다. 90년대 중반 대학을 다닌 우리들 사이에서 전설의 선배로 통한 바로 그 학번입니다. 같은 입문대 언어학과 84학번 박종철이 서울 남영동 대곤분실에서 물고문 끝에 죽어간 것이 87년 1월이니 아직 한참 추웠을 그 해 봄 새내기 대학생 정은임도 선배들을 따라 반정부 집회에 나갔을 겁니다. 전두환 정권의 공안탄압에 붕괴, 학교 앞 녹두거리에서 소주를 마시고 연대생 이한열의 죽음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도 흘렸겠죠. 6월 항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의 위대함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하여 얻어낸 6.29 선언은 그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힘들게 80년대의 경랑을 헤쳐나온 정은임이 선택한 직업은 방송인. 입사 초기 때 자그마한 체구에 총총한 눈망울을 한 정 아나운서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MBC 아나운서 부장 김창옥은 그녀에게 이 세상은 맞서 싸워야 할 악인 동시에 꼭 끌어안고 싶은 천진한 어린애였는지도 모릅니다. 방송 진행자로서 그녀의 힘은 사회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파업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을 언급하는 것으로 자신의 라디오 영화음악 프로그램을 시작하는가 하면 인터내셔널가나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노래들을 틀어줬습니다. 미국 영화배우 리버 피닉스의 요절을 언급하며 훌쩍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방송에서 정은임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은 물론 라디오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추모카페를 찾으면 살아생전의 사진이나 동영상, 심지어 목소리까지 보고 또 들을 수 있지만 정작 그 주인공은 더 이상 같은 하늘 아래 존재하지 않는 생각에 가슴은 더 미어집니다.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서글픕니다. 비록 그녀와 마주 대한 적은 없지만 우린 꽤 많은 것을 서로 나눈 선후배 지간입니다. 어쩌면 그녀 세대행위의 희생 위에 지금의 제가 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한마리 학처럼 고고하게 살다간 당신. 이제 지상에서의 모든 업벌을 털어버리고 편히 잠드소서. 당시 많은 팬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당시 많은 영화음악 팬들이 이 프로그램의 종방을 반대했는데 당시 방송사의 내부 결정은 막을 수가 없었죠. 아무튼 이후 정은임 아나운서는 방송국으로 출근을 하다가 서울 지하천 9호선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합니다. 당시 공사 현장 때문에 차량이 전복되는 정말 억울한 사고였죠. 아무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정은임은 끝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2004년 당시에 정은임 아나운서의 사건이 발생한 원인에는 9호선 지하철 공사로 인해 울퉁불퉁하게 방치됐던 현장 도로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지하철 공사 현장이 그대로 방치되지 않았다면 정은임 아나운서 역시 사고가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당시 도로가 공사 때문에 울퉁불퉁했고 결국 정은임이 아나운서의 사건이